안녕하세요. PNS의 새얼굴이 된 김태희, 유한입니다. PNS 창호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회사나 제품의 컨셉이 완벽이라고 들었는데요. 그래서 완벽의 이미지를 저희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PNS의 완벽함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창호라는 게 늘 곁에 있는 제품인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모델을 하게 됨으로써 창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창호가 생활에너지를 많이 절감시켜준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. 완벽이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완벽을 기하는 어떤 과정이나 태도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요. 다 똑같아 보이는 창이라도 PNS가 완벽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완벽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멋진 집에서 큰 창 옆에서 연기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햇빛을 쬐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창이 큰 집을 선호하는데 창이 크려면 단열이나 또 여러 가지 창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다음에 제가 살 멋진 집에는 꼭 PNS 창으로 할 예정입니다. 누나와 또 함께 촬영하는 거라서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2013년 저희 남매가 PNS 성공에 힘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. PNS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